치토스 음식 먹방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불닭볶음면과 치토스 음식 먹방 레츠고 사이다 자 불닭볶음면 크리스마스 요놈 굿 욕분 목욕 매콤 고소 치토스 뜨끈 간식 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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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던데 진짜 맛있던데 처음 먹어봐요 이 치토스 과자 그냥 먹었을때는 진짜 별로였는데 이게 튀기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이거 별미인데? 진짜 맛있던데 고소해 겉바속촉 겉에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대박이다,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다 진짜 맛있던데 자, 기대됐네 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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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네 고기, 고기, 고기 진짜 맛있다 맛있네 너무 맛있어 오늘 치토스음식 총평 오늘 치토스음식 총평 처음에 뭔 과자로 음식을 만드냐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특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설탕이에요 이거 설탕이에요 달콤하게 고기, 고기, 고기 오늘 치토스로 요리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래떡이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만들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바이바이